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발라미입니다. 오늘은 불고기 피자와 도마 피자 두 세트를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치킨은 서비스입니다. 이제 치킨을 먹어 보겠습니다. 엄마 한 마디 못 먹는 거야. 세 개예요. 내가 세 개 다 먹어야지 알겠지? 하나 둘 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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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알 2개 먹어도 돼요? 고고이 비자는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 고고이 비자는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오늘은 고고이 피자와 고고이 피자와 치킨을 먹어봤나요? 고고이 피자와 고고이 피자와 치킨을 먹어봤나요? 고고이 피자와 치킨을 먹었다. 고고이 피자와 치킨을 먹어봤나요? 오늘도 부숴보세요. 천국도 하시는 게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